온몸에 생기는 염증 완전 정복하기 논의를 이용한 요리로 잡는다 그래서 실제 활용하는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두 분이서 즐기는 음식에 대해서 나왔었잖아요 수림씨 같은 경우에도 탄수화물 많이 먹고 케이크라든가 라떼 즐겨 드시잖아요 자 여기 비빔국수에도 어때요 양념장 특히 국수는 비빔국수를 드신다고 했는데 양념장에다가 소스 뿌리면 되겠네요 이거 자체가 또 항산화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피해는 줄여줄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라테에도 마찬가지예요 뿌려서 드시면 되고 또 어머님 좋아하는 음식 중에서 된장찌개 된장찌개 문제는 나트륨 성분이 높은 건데요 이 논의에는 칼륨이 또 풍부해요 그러면 염분 배추를 도와줄 수 있고 또 고기 구울 때 고기를 구울 때 뿌려서 구우셔도 돼요 제가 집에서 먹는 방법을 좀 활용해 봤는데요 제 문제는 그냥 주스입니다 물에도 타먹어 봤는데 물도 맛이 없으니까 이런 토마토 주스 같은 데 있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이 정도 타갖고 그냥 이렇게 넣어서 주신 거예요? 네 넣어서 드린 거예요 아 왜요? 제가 아까 미리 만들었고 잘 모르겠죠 원래 이게 가루만 드시면 쓴맛이 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놓으면 전혀 쓴맛이 안 나죠 아 저 가라앉아 있구나 너 거기서 놓니? 내 입속으로 들어가자? 섞으면 잘 모를 것 같아 그렇죠? 네 이렇게 드셔도 되고요 아까 이제 뿌려 드신다고 그랬잖아요 전혀 모르겠어요 네 저희 집은 아침에 빵은 잘 먹거든요 그래서 잼에다가 같이 섞습니다 살짝 논의를요? 네 잼이 알잖아요 딸기잼도 그렇고 이건 이제 딸기잼인데 논의를 섞어서 선생님은 밖에서 병원에서 질려보시고 집에 가서 요리하시고 피곤하잖아 피곤하죠 그래서 제가 염증이들 많습니다 이렇게 타갖고요 빵에 발라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양상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소개했던 토마토 빨간 토마토 올려주시고 바로 그냥 이렇게 해갖고 맛있네 맛있네요 의외로 맛있죠? 그러니까 논의가 어떤 음식에 들어가면 특별한 맛을 내는 건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먹기가 좀 안 좋다고 그러면 맛이 없다고 그러면 맛인데 섞어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하시면 돼요 전혀 모르겠어요 잘 섞으면 뭐니 어머니 약간 삼겹살 좋아하시대요 삼겹살 기름장에다 넣어서 뿌려서 찍어먹으면 되겠네 준비를 해주세요 아니 논의 미세 삼겹살을 준비해주세요 넣어야 되잖아요 미세먼지 미세먼지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응용은 이제 샐러드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그냥 드레싱 있잖아요 드레싱에다가 딱 섞어갖고요 그리고 샐러드 맛있다 맛있어 엄마 아까 식사하셨잖아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드셔 목장도 먹어야죠 선생님이 해 주시는데 후다닥 때는 아주 간단한 요리들에 그냥 섞어서 이렇게 되면 그냥 아침 브런치죠 아 그러네 가루 있으면 이렇게 여기저기 뿌려서 그냥 넣어버려있네 음 그 어떤